안녕하세요 공쌤 뮤직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불빨간사춘기의 가리워진 길입니다 코드 보실게요 첫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,4 제 왼손을 잘 보세요 여기서 1번 손가락이 빠지면 2-6 그리고 E7 이때는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Am9 Dm13 여기는 손자대로 풀고요 그 다음에 G9 서스포를 한번에 가셔야 돼요 다시 Cmaj7 Dm13 E-6 그 다음에 Em 다시 한번 더 가죠 E7 슬래시 G Tm13 Tm13 여기까지 A파트 진행입니다 경쾌 Tm13 וט Tm13 Tm15 Tm15